음! 음! 으아! 야! 으아! 으아! 먹었어? 아키짱 대 연대 배움한 게 많아 스키 댄스 겁이 너무 많아 안녕 마마에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마 엄마랑 같이 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공연을 하러 올 줄이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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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무대 아 자랑할 거 있어요 이거 레이 언니가 맛있대요 그래서 무대 언니 아 그래서 무대부터 먼저 말해 아니 근데 먼저 말할게요 제가 언니가 말해준 그 유부에 떡 있는 거 내가 어제 지원님도 먹고 감동받았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대 오늘 어떤 무대 하시죠 이셔씨? 하이 보이 예 나는 와다다다 예 가을 언니는 가을 언니한테 배웠어요 시작 따따라 따따라 가면 제주도에서 해보고 싶은 게 해물라면 먹기, 아이언맨 도넛 먹기 일단 이렇게 가서 여기 문이 있는 거, 그 문제도 SNS로 배웠습니다, 제주도 여행 맘마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축하합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저희가 풍맹 안 나고 다리가 떠올라 여러분,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팅! 아이팅! 이번 4년의 시작으로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볼게 저희 아이팅이 하면서 끝내주는 거 아니야? 네, 한번 하면서 끝내주자 아이브! 아이팅! 엥뚱이 u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